안녕하세요 지수 마이미 땅카 저 아직 기억해요 어타이 너이 땀이 마이카? 뭐지? 방금 기억한다 했는데 아 나 저번에 태국 갔을 때만 해도 내가 다 기억해서 리사가 되게 막 와 이랬는데 뱅카 마이미 땅카 사실 두개만 알아도 괜찮지 않나? 아닌가? 앨범 사야 되는데 마이미 땅카 웃겨 다들 늦었는데 왜 안자요?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아 나를 보려고 앉았대 그런거였어 응 얼른 자 블링크 사랑해 솜고 자 はい 다시